제일 띠꺼운 표정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을 것 같아 근데 왜 뭐.. 진짜.. 이게 있나보다 그래?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분 후면은 애기들이 오고요 30분만에 오늘 어 이거 오빠 아 깜짝이야 뭐가? 방금 오빠랑 비슷한 사람 나왔는데? 여기? 어 뭔 소리야 뭘 닮아 합성인 줄 알았네 오빠 썸네일인 줄 알았잖아 반데이크입니다 반데이크 포지션이 뭔 줄 아나?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자 네 오세님과 함께 오랜만에 현질 시간 되겠습니다 오호 콜라 백만원이고요 사비가 아니라 공짜 공짜 받았어요? 네 행사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원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화려한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박을 또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미니else 이게 저에서 81만 나왔어? 150만 나왔어? 잘 나왔다 띄꺼운 표정 골라가지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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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에는 저렇게 떡이 아니라 그냥 숫자거든요 나 혼자만 트리플 S라고 네 숫자 딱 느낌 오는 것 제일 띄까운 숫자 골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A등급 이상 힌트 획득이라고 있는데 3번을 찍어갖고 안 나오면은 이제 힌트를 한번 주는 거예요 A등급 이상으로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원래 5개를 사는 건데 이게 5% 확률로 3배를 먹을 수 있는 누를게요 아니 계속 눌러야 돼 돈 다 쓸 때까지 이게 사실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의 확률이라서 5%면은 정말 정말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 뭐야 돈 다 쓸 때까지 한번 나오네 5%면은 마지막 이제 마지막 끝 끝 끝 끝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총 몇 번이냐 95번? 헉! 왜? 망했다 왜? 스페셜로 해야 돼? 어 어쩐지 뭘 많더라 나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노말로 해버렸네? 어떻게 환불 안 되나? 안 되겠지? 어쩐지 막 누를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 아 그냥 어쩐지 너무 많이 사지더라고 이런 어마무시한 실수를 아 이게 생방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생방 했으면 채팅해서 형 그거 아니야 형 미쳤어 이랬을 텐데 생각을 아예 못했네 고마워지 날린 거 같아 날린 건 아니지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울산큰고래 박성주입니다 어떡해 진짜 바보 같아 나 혼자만 SSS 제목에 다 쓰는 거야? 어 내용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스페셜 게임 참여권이 아닌 노말게임 참여권을 구매해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을까요? 5%의 확률로 나오는 참여권 3배짜리도 하나 나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죠 뭐야 이게 나 너무 창피해 지금 그럼 어떡해 아 될라나 안 될 거 같은데 해주시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했지 아 나 이런 경우가 있네 아니 나 근데 지금 본캐스 살짝 이슈가 있어 이슈가 얼마 전에 넥슨 행사 갔다와서 넥슨 캐시 100만원 받아가지고 FC 샀잖아 근데 그거 오스님한테 빠칭코 부탁했거든 오늘 그래서 촬영했거든 문제가 생겼어 유치원 끝나고 이제 하원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20분 밖에 안 남아서 내가 막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자고 해가지고 샀는데 내가 노말게임을 사버렸네 100만원어치를 100만원어치 노말게임을 사서 녹화를 하긴 했거든요 당황해서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어 혹시 구매 취소되냐고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다 깠습니다 어차피 노말게임 뭐 좋은거 뜨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100만원 혼자 깠고 그냥 딱 30배 먹었음 트리플S 4개 떴나? 아니 지금 100만원 넥슨 캐시를 그냥 유튜브 각도 못 잡고 그냥 나 혼자 깠다가 중요한 거 30배 정도 먹었어 30배 아 맞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지금 이정도 있는데 이거 그냥 지금 써버릴까? 이거랑 이거 두개 사면 되겠는데 그냥 후딱 써버리지 가보자 저기서 맛있는거 뜨면은 어 뭐야 뭐 상자 줬는데? 금카? 홀리모리 여기서 카림 fucking 벤지마 금카 응 아니야 아 개썩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2억? 3억? 힙합도 아닐 듯 1억 진짜 소름이다 소름 자 마일리지 330만원어치 갑니다 그냥 빨리 깔게요 뭐 좋은거 나오겠나? 포르투갈 오오 삐구 아 70억 낫배드 뭐야 이건 3칸에 또 여기서 손흥민 3카 뜨면 얼마야 2천원 에이 덕배? 덕배다 천억이잖아 우와아아아 야 뭐야 진짜 나 덕배랑 뭐 있나봐 어? 와 아니 이번에 덕배 오카도 붙이고 덕배 오카도 영입하고 23 토티로 야아 바로 유니폼 입어줘야지 내버라 이래야 아 아니 진짜 요즘에 아니 최근에 덕배랑 뭔가 어? 이게 필이 좋아 지금 그죠? 덕배 뭔가 일 내는거 아니야 진짜? 제발 사머시 홀란드 해트트릭에다가 어? 누..누구 누구지? 아 스포트라이트는 무슨 스포트라이트 뭔데? 오오오! 오 랍배드! 260억 랍배드 루이스 디아스가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왜 기소? 이제 하이라이트 팩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BWC 오카 아니면 23토티 오카 나올 수도 있어요 하.. 노미만 아니면 돼 노미 제발 나 이번에 23토티 덕배 오카 영입했다 한 장 더 주세요 하하하하 내가 영입한 거 말고 내가 뽑은 거 쓰고 싶다 제발 제발 아 BWC 아 어? 아.. 아 갑자기 초치네 기분 좋았는데 아.. 거의 꼴등 아님? 그리고? 노이어 오늘 다섯 걸 먹히겠네 아 노이어 안 나온다고요? 스키 타다가 시즌 아웃 아 존머구나 존머 키 개짜가 183이야 반응속도 치타라고요 어 덕배 슈팅 개빨라서 반응속도 소용없어 그냥 피파 젠미니 대화 하하하하 오우